오빠 아니 오빠 아니 아니 왜 아니 이러시면 안 돼 사모님도 안 계신데 모든 걸 여자들 탓으로 들리지마 그냥 제일 많이 닮았어 지아버지보다도 더 나 다른 건 다 해도 복지시설은 못 가 나한테 데려다주라고 그러지마 애가 열이 펄펄 나요 애가 많이 힘들거나 시달리면 편도가 잘 보여 아픈 사진 하나는 멋있게 나오겠다 당신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 매력있고 멋있다 딸내미 말만 들어봐 많은 말 무시하고 연애했었니? 달자대로 사는 거지 우리 주창균씨 가끔 생각하면 미안한 생각이 들어 오빠도 반말이야 야구 오빠니까 나타나도 문제고 연락 없어도 안 편하고 이거 형이 괜찮다